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의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시간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풍등으로 SBS 인기가요 1172의 핫스테이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SBS 인기가요 1172의 핫스테이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찬슨들에게 트로피를 들고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많은 찬스분들 덕분에 소중한 상과 꽃다발을 들고 꽃보다 화사한 미소를 보여주는 우리 찬원님입니다. 이찬원님의 멋진 무대에 찬스 여러분들의 사랑단계 투표로 소중한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다시 한번 풍등이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이지만서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높이 높이 나르고 그리고 전세계로 퍼져왔고 이찬원님이 세계 속에 글로벌한 가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양한 행사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오늘은요 편스토랑 저녁 9시부터 방송되니까요 꼭 보시고 다시 한번 SBS 인기가요 1172의 핫스테이지 1위 풍등 축하드리겠습니다.